다 따라왔죠 지금요. KCC. 다시 더블팀 정창영 받았습니다. 김지환 캐치앤슛. 성격 들어갑니다. 김지환 선수까지 침묵을 깼어요. 이제는 원포 대선 게임. 김준일 스크린 걸어줬습니다. 키가웃. 배수용이 다가와서 왼손 레이 업. 약간 뒷나갔네요. 리바운드 잡고 달리는 김지환. 매치해야 되죠. 아무도 안 막아요. 김지환의 석점. KCC. 경기의 규정을 마칩니다. 지금 삼성의 수비 미술은 상당히 뼈풀어 볼 수 있겠고. 김지환 선수 연속 두 개의 석점포. 완전히 열려버렸어요. 매치가 안 됐죠 지금요. 오늘 상당히 좋았던 삼성의 수비 커뮤니케이션이었는데. 중간중간에 이게 한번 깨지네요. 네. 더블팀을 들어갔을 때. 슛이 잘 안 터졌거든요. KCC가요. 지금 후반에 돌아서 슛이 잘 터지고 있죠. 슛이 잘 터졌죠. 그리고.